이대로 진행하라고 기획팀이 전해줘. 응. 아 근데 엊그제 누가 찾아왔었어? 로비에서 누구랑 같이 가던데? 어. 아. 그냥 친구가 왔다고 해가지고. 친구 누구?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에라 너 친구 얘기는 못 들어봤네? 어. 있어. 그냥 어릴 적에 알던 친구. 목걸이 볼수록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? 고마워. 당신은 쇄걸이 보여야 예쁘다니까. 하지마. 아. 단추 떨어졌잖아. 빨리 찾아봐. 어. 그래. 여기 남서방 회사야. 아시나 보라 우리한테 선물도 잔뜩 사오고 해서. 영양제 좀 주려고 하지. 알았어 여보. 그래. 아. 아우. 아 못 찾겠다. 아 그냥 내가 새로 사줄게. 이따 퇴근하고 백화점 가자. 그럼 백화점에서 만나. 나 오늘 외부 미팅 있어. 그래 그럼. 누구세요? 남서방. 날쌔. 장인어른 여길 왜. 어쩌지? 침착해. 정신 차려. 여기 지금 회사야. 나는 당신 비서고. 아 맞다 맞다. 그러네. 들어오세요. 그럼 기획실에 전달하겠습니다. 아버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로. 일단 앉으시죠. 어. 아니. 이거 왜 단추가. 뭐야.